영업 Program 무엇보다도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라서 항상 기대를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사전 조사를 아주 철저히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의 여러 화작ator 그게 여러 가지를 다 담지 않았나. 저희가 이때까지 많이 찍었잖아요. 많이 찍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나올까 그게 너무 궁금하고. BTS 월드는 BTS 멤버들의 매력을 보여주면서 멤버들과 교감을 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게임입니다. BTS 월드는 다양한 언어를 쓰는 전 세계 팬들이 자국어로 즐길 수 있는 첫 공식 콘텐츠입니다. 약간의 허구가 섞인 이야기지만 실제 BTS 멤버들의 성격이라던가 특색이 좀 더 매력적으로 섞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에 관한 주안점이 있습니다. 동국 씨의 경우는 촬영 전에 무술팀에서 그녀의 영상 콘텐츠를 습득해와서 멋진 액션을 소화했습니다. 천천히 그렇죠? 공연! BTS의 음악을 눈으로 돋는 듯한 느낌이 드는 디자인을 고정했고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운로드 방식과 서버 환경에 신경 썼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했던 거 즐겨왔던 거 게임이든 어떤 콘텐츠들 저는 새로운 걸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또 한 번 데뷔를 해야 됩니다. 저희 두 가지 직업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호석이 형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저는 플레이를 할 테니 즐겁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쁘게 키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칭찬은 호비를 춤추게 합니다. 렛츠 기릿. BTS 워크. 제가 따로 오세요. 그래도 레벨 같은 게 있어요? 말랩 말랩.